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퓨전 국악그룹 시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으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게 저희 공연자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들려드린 곡은요. 아바의 댄싱퀸이라는 곡인데요. 함께 박수치면서 노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다음 곡 맞을 보도록 할게요. 아바의 댄싱퀸 아바의 댄싱퀸 생각할 것 같은 길에 슬픔 가름을 찾아가 내게 그렇게 뛰어 뒤에 아가씨가 요말라 아가씨에 다리는 다리가 있네 벙벙해서 다리가 찬거든요 모모에게 센터ические 모모가 그녀는 다리의 선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